계속 가도록 하자 어우 밝아 어우 너무 밝아 아 나 지금 시야가 이상하구나 아 시야가 되게 이상해요 지금 아 이런 시름 실험실이라니 근데 기능되고 있는건 거의 없구요 지금 침도 고장난거 어? 애기? 어우 눈이 희번뜩해가지고 아 애기가 있어요 아 애기가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 저 박사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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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충족하는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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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상이... 세상이... 죽을래... 죽을래... 네... 누구의 집이랑은? 아들고 있을 땐? 이 놈은.. 스탑!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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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눈이 엄청 그라구요 움직일때마다 화면을 정말 천천히 움직여야지 릴레이 풀어줬다 킬 킬로 여기서 뭐하는거야? 여기서 뭐하는거야? 저 너 죽을래? 여기에서 죽을래? 이 시닉에 있었어요 이 시닉에 있었어요 아 과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 과거를 야 이런 기술이 있으면 만약 있다면 포로 전쟁 포로가 죽을 필요가 사람 죽일 필요가 없겠지 불안한 상황 아니면 잡아서 기억 없애고 다른 기억을 넣는다면 딴사람이 되잖아 아 지금 몸이 되게 이상해요 아 지금 몸이 되게 이상해요 야 표현 잘해놨다 야 표현 잘해놨다 아 저거 고치는거야? 야 야 어 사령님 어서오세요 오우 몸이 완벽해졌어요 예 시야도 괜찮으셨죠 그리고 그외 해킹능력도 다 복구가 됐어요 지금 원래 지금 무기파괴하는거 밖에 못했었는데 세개 다 복구가 됐죠 그외 해킹능력도 다 복구가 됐어요 그쪽으로 다 복구가 됐어요 제발 이리 와라 그쪽으로 다 복구가 됐어요 지금 내가 예전에 그 집에 있던 애기였던거 같은데 아까 그 예 그 기억을 지우고 요원으로 키운거 같아요 맨 처음엔 나는 웨폰이다 그니까 나는 무기니까 명령을 내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죠 요원으로 다시 키워진거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다트6은 유로콕 포파이테리 소프트웨어 데님은 멜뜨뜨루 킬코드에 있는 스위치에 맞춰서 다트와 제 26g의 흙은 스위치에 맞춰서 그는 그는 전쟁을 하고있나? 머릿속에 있는 칩을 모든걸 파괴시킬 수 있는 버튼을 갖고 있대 모든 칩을 그러면 85명의 인구가 죽는다 소리 아니야 나 총이라도 나도 총 들어 저 권총들이야? 시작관들고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건가? 어? 이건 뭐야? 어? 오케이 community 어디야? 워워워 cups 제밍 제밍부터 죽여 제밍 너부터 빨리 죽어 죽어 오케이 다 웃겠구요 어? 이건 뭐야? 어어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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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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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체로 손 나와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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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쟤 유도 유도하는 총을 갖고 있어 꽝 오 오 오 이 총이죠? 따라가는 총을 오오 오케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에너지 에너지 드디어 야 어 이건 뭐야 오 이건 뭐야 어 굉장히 좋은 총 같은데 이 정도 좋지만 오오 좋아좋아좋아 아 내 저 총을 좀 좋아했는데 근데 이건 총을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가죠 요를 껴야 되는데 야 너 핵싱 되게 잘한다 얘도 머릿속으로 핵싱하는 건가 본데 누군가가 여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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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 군사훈련이라도 받았나 아 근데 이거 총을 얻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의 카카오 자 해킹하구요 다했어요 어디야 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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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알좀 바꿀어 오 전기총이구나 전기총이야 전기초 자 대신 총알을 못쓰네요 총알 얻기가 힘드네 확실해 원격으로 열 수 있는 잠그장치 찾아오래요 아 이거 콜렉터인데 아 알겠어 기다려봐 아 여기 액티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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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액티베이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봇 아 오어어어어 야이 좁은 데서 저게 액티베이션 아이 조금데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하자 이쪽에서 자 두개 나오죠 자 두개 다 해킹하구요 또 나오지 좋아요 자 이쪽으로 새로운 경로개장장 오오 흑흑 아 죄송합니다 음음음 어디로 가야 되지? 음 뭐 이렇게? 아 그래그래그래 이렇게 이렇게 왠지 왠지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어 불기다한 기분이 든건 나쁜이가 아 나쁜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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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일스톤 18 그니까 18번째 판매한 소리죠 뭔 절차를 수행한다는데? 어 저길 뭘 해야되는거 같애요 아 저거 어 저거는 그럼 어떻게 해? 여긴 지금 못 지나가고 어 저게 뭔가 있는데? 총 4개인데 아아 아아 어 빨리 해야되는구나 영절 시켜서 니 둘 중 어떤거냐 뭐 아유 아유 또 늦었어 또 빨리 해야돼 빨리 위에껄로 왼쪽꺼 왼쪽꺼 아이 오른쪽거네 안보여서 아아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위에꺼 오른쪽거 오케이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야 이어 쟤 쟤 쟤 쟤 날 공격 안하는애를 죽일필은 없죠 아 이제 못가네 어? 왜 못가지? 자 됐냐? 뭐 뭐 뭐란거야? 어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봐요 아하 아하 왠 때아닌 퍼즐이야 이거? 탁 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 이게 열받는구나 오오오오 열받아 열받아 뭐야 얘네 핵중불가 와우 여 저거.. 따라가는 총알이에요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단투싸 오오 오이씨 빨리빨리빨리 어어어어 오랫동안 못사 치 야 나도 있어 임마 그거 니 총이 또 도와버렸어 야 도와버렸어 공격 공격 음? 이 총뭐야? 아냐 아냐 이거 이거 들리 이거 총알 어 173발 어디로 가야되냐 뭐 어디로 가야되는데 음?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 저긴가? 음? 잭 데님의 회사에서 잭 데님의 회사에서 전체 기술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유로콕의 전체 기술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입니다. 안되는데? 잠깐만 내가 이쪽에서 놨는데? 또 퍼즐은 뭐 그런건가? 오케 어 뭐야 오오오! 아~~ 전기를 빠지식 빠지식 하는거구만 어어어어 야 말도 안되게 죽을뻔했어 쑬리스 오케 이건 다 썼어 이미 총을 바꾸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죽는다 죽는다 와하하~~ 야 저 업그레이드을 찍으니까 확실히 안죽긴하네요 금방 안죽네 자리를 잘 못잡았어 자리를 잘잡아야되요 이 종은 계속 못살아 별로 그렇게 좋은거 같지 않나요? 이건 뭐지? 자 자 오옹오오옹오!! 야아 파워가 생거쓰널네 쟤네들 백지나 마을을니 자크 데이븐있는 스킬을 확인해주는 유로콕의 사진룰을 기록합니다. 우리들 어흑 으흑 으흑 조심해야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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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저 스윙기 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으흑 흠 따라가는 총알이기 때문에 지적 쏘는게 절대 아니야 어어어 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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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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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아아 좀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도 많이 버틴거 버틴거긴 한데 흫흑 쟤는 그냥 무조건 오네 쟤는 그냥 무조건 그냥 오네 그 방어 방어방 붙고 어째 뭐 어째 뭐 어째 한데 오케이 으흑 으흑 빨빨빨빨 다트레이 빨리 차 다트레이 네 스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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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흐 비쥬 시원을 좀 벌구요 해킹을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부 유로코드 프로그리터리 하드웨어 이것은 우리에게 봐봐 오오 에너지 에너지 오 어디서 쏜거야 오오 마치 해상자가 오오오 야아씨 뭐해 그냥 순식간에 죽는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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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Okay, okay, okay. 오오 에너지 에너지 흐으 휴 흐으 휴 몇몇에 계산하네 도대체 어디서 계산하냐? 안해버리지 못하네 싸우는거같아. 나 정리해봐 쥐쥐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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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아 아 아이씨 어어메 자 총알 총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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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FPS에 뭐 그거 하자마 많은거 주인공은 굉장하다는거 아이씨 자아 스흐 흠 스흐 스흐 자 열여덟판 제 클리어 38% 야 아 갈수록 그.. 없어지는데? 갈수록 낮아져요 정확도가 잠시만요